1980년대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현재 1200여 가구에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최근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초 구역 지정 당시 서울시와 강남구는 토지주에게 땅을 사고 보상비를 지급하는 수용사용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잡았지만 보상비 협의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자 서울시는 수용한 땅의 일부는 다시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 혼용 방식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강남구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개발 전의 땅값과 개발 후의 땅값에서 차익이 발생해 일부 토지 소유주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간다며 서울시의 환지 혼용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개발 방식을 놓고 양측의 씨름이 계속된 가운데 결국 2년 동안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룡마을은 도시개발법 자동시료 규정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이에 강남구는 구역이 해제됐어도 다시 지정하면 된다며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룡마을 개발이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고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100%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다면 구역 지정을 다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발구역 지정 취소 소식에 구룡마을 토지주들은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로라도 개발을 진행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의 토지주는 모두 109명으로 개발을 위한 동의율 등 법적 조건은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게 원점이고 제로 베이스 아닙니까? 더 이상 관공서나 또는 기타 어떤 단체에서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주들이 우리 110명의 토지주가 확실하게 뭉쳐가지고 우리 자체 개발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구역을 재지정해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환지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지켜보고 있던 토지주들도 개발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구룡마을 개발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TBS 박철림입니다.